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 막성전의 강사 박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는 단어고 하나님께 있는 단어지만 마귀와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은 매우 듣기 싫어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너 죽을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이고 죽겠네. 좋아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입만 열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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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죽네. 나 죽어. 달고 살아요. 죽는다는 게. 그러나 사람이 알아야 될 거는 죽음도 두 가지가 있죠. 육체가 죽는 게 있고 영혼이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을 초상. 처음 잃었다 해서 처음 초자에 잃을 상자 써서 초상.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재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성경에는. 둘째 사망. 그래서 죽고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정신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살아서 영혼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메인. 아주 이단 중에도 상 이단이 나타났네. 아예 안 죽고 영혼이 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설명하는데 왜 법화경을 해놨느냐. 그러면 여기도 영생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8품에 500제자 수기품이나 23품에 야광보살 본사품이나 이런 데 보면 때가 되면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청춘으로 영혼이 사는 시대가 온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이 육체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여기 조선 중기에 1500년대의 예언가입니다. 예언가. 역학자. 학자요. 남사호. 이 남사호 선생도 금강산의 신을 만나가지고 기록했다는 이 예언서. 남사호의 예언서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구영신호시절.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데 가는 시대가 말세. 오는 시대가 창세. 송구영신호시절. 만물고대 신천운. 만물이 고대하는 새로운 하늘의 운세로다. 사시장춘 신세계. 항상 청춘으로 사는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불로불사 인영춘이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혼이 사는 시대가 온다. 태고 이후 철학도.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최고의 도. 최고의 진리의 말씀. 사말생초 신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끝나고 영혼한 생명이 시작되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남사고의 의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불교의 경서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후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불경이 쓰여지기 1500년 전에 석가모니 태어나기 1500년 전 이 천년 전 뭐 이때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생로병사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전부 다.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 부분 쪽으로 갖다 기록을 했어요. 저는 잘 알죠. 성경도 알고 이것도 잘 압니다. 속속들이 압니다. 불교 최고의 경서라고 그러죠. 법학연. 한눈에 들어오죠. 한눈에 들어오죠. 남사고의 예언서 다 압니다. 남사고는 이제 1500년대의 예언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부분 부분 쪽으로 기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음을. 때가 되면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가감해서는 안 될. 왜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경은 누구 것을 도용한 적이 없어요. 도용할 수도 없고 가장 오래된 고서이고 경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동말에 있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것을 줄기차게 이루신 내용입니다. 변계되지 않고 그러나 이 경전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부분 부분 따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내용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여기도 영생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산다는 거죠. 길 영자. 길게 산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 국어사전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삶을 두고 말해. 영원히 사는 것을 두고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영생하고 싶습니까? 얼른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아프고 싶습니까? 안 아프고 싶습니까? 늙고 싶습니까? 젊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그토록 다 좋아하는 것은 없고 싫어하는 것만 인간에게 왔는가 안 늙고 싶은데 왜 늙어야 하며 안 아프고 싶은데 왜 아파야 하며 안 죽고 싶은데 왜 죽어야 하는지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이 인생을 덮고 있는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래 돼 있어요. 천국에서. 그렇다면은 천국이 하늘에 하나 만들어지고 이 땅에 하나 만들어져요. 천국이. 그래서 주 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고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주 기도문 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하늘에 뭔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 땅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며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해달라고 2000년 동안이나 기도했느냐 기도했으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그 무슨 뜻인지를. 신천지로 와서 퍼뜩 와서 배우세요. 살고 싶거든 배워야 돼요. 신앙인이 영생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거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거는 영생 하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기록을 해놨는데 영생을 얘기하면 기겁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뭐가 들어갔길래 그러냐 이 말이죠. 다만 이 영생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누구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와 대상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깨달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하고 기절을 하고 기겁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큰 타이틀이 너희는 다 신들이며 기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생명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죽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잠시 살다가 마시는 게 아니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병들거나 죽거나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생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들을 하는 우리는 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라니까 여럿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많은 영들 많은 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인데 어째서 사람은 죽게 되었는고 근데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뭐가 되고 싶어 하느냐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람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의 신 뭐 장사의 신 축구의 신 야구의 신. 야 신이다 신. 옛날에 임금들이나 황제들은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신이 되고 싶어서. 신이 하는 짓을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해 왔어요. 빨리 달리고 싶어. 날아다니고 싶어.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힘을 쎄게 아주 초능력을 갖고 싶어 그것을 인간이 못하니까 영화로 만들고. 또 무슨 뭐. 다른 그 제3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본래 신의 아들이었어요. 본래는 신과 같이 안 죽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고 싶죠. 누구든지 안 죽고 싶다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죽어오다 보니까 아 죽는 것인갑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 같구나. 요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지. 하지만 사람 속에는 그리고 어쩐 용건지 육체는 자꾸 세포가 죽어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피도 부족해 가면서 쭈글쭈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항상 청춘이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고 있지만 정신은 20대에 머물러 있어요. 항시 20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육체는 그냥 쭈글쭈글쭈글해 가는데 나의 생각과 정신은 항상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해놨는데 어째서 사람은 이 모양이 되었는가. 10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사람들은 원래 너희는 신들이었다. 다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여건을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인간의 수명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명을.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 하와인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작정을 하시면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한계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반드시.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6천 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수명에 비하면은 극수로 오래 살았지 그죠.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6천 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930세까지 살았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때 죽었고 그 다음에 애녹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고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죠. 창조주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매우 정밀하십니다. 성경은 흠이 없어요. 애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랬어요. 죽었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아담의 후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 아담이 죄인이다 보니까 아담의 씨로 난 자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타고 납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는 죄.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지면서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에 이르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6천년 동안 달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 때부터는 수명이 팍 떨어져요. 175세. 그 아들 180세. 그 아들은 147세. 그 아들은 110세. 모세는 120세.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해리바람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랄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되어 있고 엘리아는 자기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승천했고 몇몇 분이 이런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가중이 되면서 수명이 계속 짧아지더니만 임금님들이 좀 정치하기 위해서 머리는 아프지만은 잘 드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산해진미장 진수성찬을 갖다가 이제 천국에서 방방복궁에서 올라오니까 몸에 좋은 거 잘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시대의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세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40세 되신 분이 있으면 어른이었습니다. 어른 옛날에는 시집 장가를 빨리 갑니다. 14살, 15살 되면 시집 장가가 가요. 왜? 얼른 죽으니까 얼른 죽으니까 얼른 시집 장가가 가서 얼른 얘 낳고 키워야지. 빨리 갔어요. 빨리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길어진 올라갑니다. 바닥 쳤죠. 이때 바닥을 쳤는데 지금은 쭉 올라가가지고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여자의 평균 수명이 84세인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제가 가중될수록 수명이 계속 단축됩니다. 단축됐다가 지금 이제 수명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연휴가 뭐냐 이 말이죠. 장세기 6장 1절에서 3절 내용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었지만은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아니한 자들을 두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사람의 딸이라고 그래 씨가 없잖아요 씨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지 못한 자들을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고 이거는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이끌어서 찾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이래 말이에요. 인자는 인자가 인자는 인자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은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짐승. 그건 마치 사람이 짐승과 결혼해 가지고 사는 격이 된다 이 말이죠. 신이 보실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악이에요. 이게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 마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흘보도 뻔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사문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래 있죠. 이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때 없어져버려요. 엄청나게 악을 저질러.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지구촌에서 떠나시니까 생명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래 생명을 주어서 살게 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930세까지 960세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갈수록 그 생명의 영향이 다운되다 보니까 소자를 셀 것도 없어. 몇 살 살았네.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쫄아들었는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담임이라는 게 육체뿐인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래지 육체밖에 몰라 정신을 몰라 자기 정신을 이 정신이 신의 신 이게 신의 형상대로 자기 정신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알기는 한낱 육체밖에 모른다 이면 육체 맨날 거울 보면 육체만 보이죠. 뜯어 고치면 얼굴만 뜯어 고치고 이게 몸매만 바삭고 맨날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들 오직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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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육신이 육신을 잘 먹이고 육신을 잘 입히고 육신을 그냥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게 그냥 광채가 나도록 잘 모시고 다녔어. 그러면 이놈의 육체가 잘 보온합디까 은혜를 갚합디까 갚으냐 이 말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쪼글쪼글해 주고 그래 화장품으로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의술로다가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는 속일 속일지 몰라. 그들의 육체가 되미라 육체가. 정신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돼.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은 다운되기 시작해가지고 백사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지껏. 신이 떠나시죠. 육체뿐인 자들은 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뿐인 자들은 그들하고는 신이 영원히 함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뭐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에게서 생명하고 접부침이 돼야 되는데 뜨거운 그릇을 만지면 뜨겁잖아요. 차가운 그릇을 만지면 차갑고 고야나무 잘라가지고 그 감나무하고 고야나무 접부침을 해야 이 고야나무 성질은 많이 열리는 것이고 감나무는 크게 열리는 건데 접부침이 돼야 감이 크게 먹을만한 이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에게 접부침이 탁 돼야 안 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명이 한계를 정해놨죠. 그 이전에는 수명을 정해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촌은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어떤 놈이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십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사망 세력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인간을 지구촌은 마귀가 지구촌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까지. 이놈이 뭘로 다스렸느냐. 사망의 세력으로. 죽을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웅은 많이 죽이는 사람이에요. 많이 죽이는 사람. 진기시간.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많이 죽이는 게 영웅이에요. 죽은 나라는 영웅일지 모르지만 상대방 나라는 처참한 겁니다. 영웅 할 게 없어서 많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돼야 돼요. 마귀가 다스린 세계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힘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죽이는 힘의 권세로 다스려 왔어요 지금까지. 세계도 보세요. 전 세계를 주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죠. 강대국은 뭐가 다른 나라보다 우세해야 돼요? 무기입니다. 무기. 최첨단 무기. 핵무기.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기 위해 이 모양이냐 이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렸다면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냐 이거죠.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얼마나 만든지 모릅니다. 전쟁을 왜 하는지. 전쟁은 집안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나라 안에서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처참해요. 우리 6.25 때 보세요. 임진왜란한테. 지금도 얼마나 강대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아주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행표를 부리고 이 자식이 이 세계를 다스려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새끼가 뭘로 사망곤새로. 그래서 사람은 입만 열면 죽는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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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파 죽겠네. 난 입만 열면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 좋아서 하하 하다가 팍 가보려고. 습관적으로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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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너 죽을래? 자기 자식한테도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 살벌한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허리가 아프거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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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네. 아이고 무릎아 살겠네. 아이고 좋아 살겠네. 기분 나빠 살겠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지 마세요 이제. 살려고 해야지. 그래 죽어야 될 때 산다고 하면은 미친놈이지만. 살아야 할 때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선지자 선지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새끼고. 사망 아래 놓여 있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됐어요. 죽을까봐. 그냥 직장 뺏기면 죽을까봐. 맨날 먹고 사는 이걸로 전전긍긍하면서 못 먹을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마귀한테 종로로 닫아가. 결국은. 가죠.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이놈의 육체가 죽을까봐.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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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 육신이 못 먹을까봐. 육신이 병들까봐. 육신이 죽을까봐.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정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신을 못 찾게 하고 자기 정신을 못 찾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에게 매여 있으니까 지 정신을 잘 몰라요.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내 정신 봐라. 아이고 정신없는데 정신없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 이놈한테 속은 겁니다. 이놈한테. 공부하세요. 공부해. 마귀한테 이기려면 진경 진경 하진경 요마불침 시경진. 상제 예언 성경설. 허리불차 진진경이라고. 이 마귀는 진경으로 잡아야 돼. 진경으로. 진리. 진리를 통달하면 이 사망권 세자 이 마귀 새끼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떠나시고 사망권 세자 마귀가 지구촌을 다스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려는 세계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을까봐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메어서 하나님과 자기 정신은 그냥 내 팽개친 채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의 삶은 이랬습니다. 10편 10편 10절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흑암.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무지해가지고 천지분간이 안되고 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항상 죽을까봐 두려움 속에 살아요. 차 타고 가면 사고 날까. 비행기 타고 나면 쳐박을까. 배 타고 가면 깔앉지는 않을까. 항상. 그리고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얹혀가지고 혈액이 막혀가지고 어디에 뿌라져가지고 속이 그냥 항상 죽음의 그늘.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동방된 게 이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 곤란하고 괴롭고 고달프고 아프고 울고 잠시 즐거울 때도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아도 조금 사랑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면 좋은데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이거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토록 원했습니까? 찾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물질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최고의 신이여. 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돈 있는 곳에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제가 디모델스 6장 10절에는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냥 생명보험 들고 꽝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돈. 썩어빠질 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다의 뜻을 멸시해서 이와 같이 사망과 흑암과 공고와 이 마귀의 새 사슬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 죄는 하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생명의 원체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마귀 새끼입니다.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형질을 타고난 거예요.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의 형질. 죄의 유전자. 죄의 씨를 타고났어. 났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여.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여.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람 이런 사람 있어.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올까요. 너는 죄로 태어났다니까 뭘 죄 지은 게 없어 죄의 씨로 났어. 죄의 씨로 너의 조상이 죄인이여. 죄인의 형질로 났다니까. 닭의 씨는 닭이 나오죠. 개 씨는 개 나오고 소 씨는 소 나오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씨로 난 거라니까요. 지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건 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장 이십칠절. 둘둘둘이네 그죠 둘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뭐 영웅 혹을 절세가이니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천하 영웅 혹을. 천하의 절세 미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예칠 가치가 있느냐. 그 자기가 평생 살아온 연소를 세봐야 몇 년 살았습니까. 좀 더 살면 뭐하고 덜 사면 뭐하겠어요 수예칠 가치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랬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를 됐다 이 말이죠. 그 척은 남자가 당신의 주목이 그러면 누가 더 살려를 도와주 dir. 그 matéri을 지털이 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ら 저의 삶과 정 ا정지 않고 교사 Jeder 계산위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를 원하려 punto는 저의 삶과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저의 정보. 여러분 보러 가십니다. 1부에서 계속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결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